전남도가 관광지능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관광지능기금 융자 규모는 100억 원으로 상반기에 70억 원을 배정하고 대출 금리는 1%로 확정했습니다. 융자는 관광숙박업과 펜션업을 비롯한 민간관광사업체가 받을 수 있고 시설 확충과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 관광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